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기술이 시작되고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내심이 생겼고 그 인내심으로 인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1998년 설립된 세종기술은 인허가부터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까지 일괄 낙풍 방식으로 사업을 소행하는 화학플랜트 전문기업입니다. 주요장비를 본사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공사 현장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와 사업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립 이래 약 350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세종기술은 원료의 정량계량 투입, 제품별 최적화된 교방기술, 최적의 온도설정 및 이세조절, 총매 및 첨가제 드로핑의 정밀조절, 또한 향후 설비교체를 위한 공간 확보, 작업자 동선 확보를 위한 설비 배치와 같은 6개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기술은 공정단축기술, 고품질 제품생산기술, 그리고 3차원 설계기술 개발을 주축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기술은 무엇보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정개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플랜트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계전문가와 화학전문가들이 획기적인 공정개선기술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장품 원료 생산설비의 경우 전체 설비 레이아웃 개선, 특히 건조공정을 개선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약 300% 향상시켜 고객사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는 등 공정개선을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원료 생산설비 국내 최초로 FDA의 승인을 무결점으로 통과했습니다. 기술혁신과 고객감동을 실천해온 세종기술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기술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공정개선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각종 화학원료 수지플랜트, 화장품 원료플랜트, 2차 전지플랜트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종기술은 2015년 베트남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학산업에 뿌리내린 많은 기업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장, 그 중심에 세종기술이 있습니다.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세종기술